다음 문제입니다. 송전전력이 400MW, 송전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몇 kV인가, 단, 스틸의식에 의해서 산정하라고 했는데요. 스틸의식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 같이 5.5에 루트 0.6L에 0.01P 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353k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저압전기설비 제5-54부의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C-IC 60364, 5-54, 2014에 따른 보조본딩을 위한 보호본딩 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용이 개통 외 도전부에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보호본딩 도체의 컨덕턴스는 상응하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컨덕턴스의 1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상. 해설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입니다. 교류의 파형률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파형률은 시력값을 평균값으로 나눈값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틀려주시면 안되고. 좀 보신다면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값이 더 크고, 그 다음 시력값, 평균값이 되는데 파고률은 위에 두 개, 파형률은 밑에 두 개를 나눈 값으로 외우시면 좀 더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태양광 발전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맞는 얘기죠? 2번.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피뢰도체와 교차 시공한다. 틀렸죠? 교차 시공하면 안됩니다. 교차 시공하지 않는다. 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 3번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 간의 배선은 2.5스키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4번. 태양광 발전 어레이의 출력 배선을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에 지중으로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한다. 예전에는 1.2m였죠? 그런데 바뀌면서 1m로 됐습니다. 혹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답은 피뢰도체와는 교차 시공하지 않는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교차 시공한다는. 다음 문제입니다. 전압 전류 특성이 비직선적인 저항소자로 전압의 변화에 따라 전기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소자는 1번 베리스터, 2번 썸미스터, 3번 압전소자, 4일전소자인데 전압 변화에 따라 전기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소자는 베리스터입니다. 이건 안기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압 전류의 특성이 비직선적인 저항소자입니다. 소자로 전압의 변화에 따라 전압값이 크게 변화하는 소자는 베리스터다. 안기하셔야 됩니다. 해설에 베리스터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고.